내가 빠져버린 존재가 진정 너이긴 한건지 너를 원하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인건지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릴 따뜻하게 감싸만의 한도감 따윈 없지 타는 듯한 뜨거움은 연기만을 남기고 연긴 또 힘없이 날아올라 붕든 가슴을 삼키고 누리려 하면 할수록 목은 올감이에 감기고 아니 환상이라면 나도와 마찬가지야 향수야 독한 가슴을 넌 내 삶을 덮여버렸어 네 향기가 날 움직여 다 틀듯 안 잡히는 넌 사랑하는 너를 갇혀버렸어 갑자기 없어졌다는 당신 남편 나의 영혼 사랑하는 너를 봤어 사랑하는 너를 stake 박k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